견과류를 매일 먹으면 내 몸에 나타나는 신기한 변화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, 식이섬유, 비타민, 미네랄이 풍부해서 매일 적당량 먹으면 여러가지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.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심혈관 건강 개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. 뇌 건강 증진 뇌세포 기능 개선, 인지능력 향상, 치매 위험 감소됩니다. 당뇨병 예방 및 관리 혈당 조절 개선, 인슐린 민감도 향상됩니다. 체중 관리 포만감 유지, 신진대사 촉진, 체지방 감소합니다. 피부 건강 개선 피부 노화 방지, 콜라겐 생성 촉진, 자외선 피해 방지됩니다. 암 예방 암세포 성장 억제, 암 발생 위험 감소됩니다. 눈 건강 보호 백내장 및 황반변성증 위험 감소합니다. 뼈 건강 개선 뼈밀도 유지, 골다공증 예방됩니다. 면역력 강화 감염 예방, 면역 체계 강화가 됩니다. 소화기능 개선 장운동 활발화, 변비 예방에 도움됩니다. 견과류는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도 섭취보다는 적당량 섭취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평소에 골고루 챙겨드시고 건강 돌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